안녕하세요 멀티장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삼양라면 이에요 오늘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삼양라면이 진짜 맛있었어요 삼양라면 먹으면 더 맛있죠 삼양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삼양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삼양라면은 다 먹으러 가고 있어요 삼양라면 맛있게 먹어요 삼양라면은 진짜 맛있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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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불닭불닭 고소한 고춧가루 마이콜 아아아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쓰읍 쓰읍 너무 맛있어 엄마! 다 했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